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늘 코스닥 시장에 데뷔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로 독점 유통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공모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코스닥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5조 6천억 원을 넘어 상장과 동시에 시총 3조 6천억 원의 메디톡스를 밀어내고 시총 2위 자리에 올라설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친 시총은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코스닥 전체 시총이 217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두 기업이 코스닥에서 1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는 셀트리온과 함께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란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